초중독빈 1.2.5 기적 소통하는 방송 쿤TV의 최군의 리얼스격 오늘은요. 대한민국 조 PD 선생님의 아이들 최고의 그런 블록빈 분들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 할께요. 하나, 둘, 셋! Do you want to be, 블록빈? 안녕하세요, 블록빈입니다. 유용 언어 뭐라고요? B! Do you want to be? B가 어떤 의미죠, B? B가 이제 블록비의 네, 스테이. Do you wanna be? 에서 저는 그 레인 선배님이나 그런게 아니죠? 네! Do you wanna be? 알겠습니다. 그럼 제 옆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부분도 아무래도 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이고 블록베에서 서브 보커를 맡고 있는 안재효라고 합니다. 에오씨였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베에서 리더와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치코라고 합니다. 와우! 자, 지크아! 안녕하세요. 블록베에서 댄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치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베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P.O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베에서 서브 보컬과 댄스의 미소를 맡고 있는 유고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베에서 메인보컬 맡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베의 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베의 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베의 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베의 박경입니다. 박경씨 굉장히 멘트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깔끔히 끝냈어요. 자, 블록베의 신인이어서 첫 싱글이 나왔는데요. 싱글이 타이틀은 어떤 곡이죠? 네, 그대로 멈춰라라는 곡입니다. 그대로 멈춰라라는 곡이다. 그대로 멈춰라라는 곡이 어떤 곡이지? 우리 막내가 서비아 족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멈춰라라는요. 그대로 멈춰라라는 곡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 여자가 계속 구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저희 스타 옆에서 제 스테로 맨따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논리한 것 같은데요. 옆에 나오는데 심심해 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브랜뉴스타덤이잖아요. 브랜뉴스타덤은 원래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전에 정슬기 씨가 들어가면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정슬기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누나 알죠. 누나 알기. 친구. 그렇군요. 아, 친구고? 네, 슬기 친구. 어때요? 보면? 슬기 되게 예쁘고 청순하고 네, 사투리 많이 했어요. 전라도 보셨어요. 네, 사투리가 아주 고소해요. 저희 보양 친구예요, 사실. 어, 정말요? 전라도. 네, 그쪽이어서. 그런 인연인데 또 인연으로 보면 지코 씨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코 씨? 네. 기존의 가수분들 중에서 네. 아주 절친한 분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존의 가수요? 네. 아, 절친한 분은 네. 아, 뭐... 있지 않네. 있지 않나요? 뭘까요? Who's this? 확 느껴지는데요? 아, 절친한 분이 아, 절친. 빈어큐. 아, 누군지 말 수 있네. 아, 절친. 아, 절친. 조금 친분이 있는. 네. 엑스레이도 약간. 네. 듣기 전에 친분이 있던. FX의 설리. FX의 설리군요? 잘한다. 막 친다. 이렇게 많이 친한 거 아니에요. 스승아, 이거 보면 오해하지 마라. 잘한다. 그럼 FX의 설리 씨 학교의 인연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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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는 분의 인연이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중간에 방송이 꺼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가 그대로 멈춰서 타이트코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AR 혹시 준비가 됐나요? We gotta rock, we gotta rock, we gotta make it up 점점 커지는 빛, 빨라지는 드럼 현란한 조명빛에 반짝이는 mirror boy 시끄러운 무덤 위, 청춘은 그녀 천천히 다가가면 어디론가 사라져 Hey baby 내게로 가까이 와 네 친구들 다 집에 보내 Hey baby 내게 와 내 손을 잡아 이 밤이 널 기다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Girl dance tonight 더 이상 주저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난 또 내가 나이야 Stop 어디가 해 Hey girl Stop 말 잊지마 Hey stop 널 원해 Hey mommy 그대로 멈춰 거기 Stop 어디가 해 Hey girl Stop 말 잊지마 Don't stop Hey stop 널 원해 Hey mommy hey 그대로 멈춰 거기 Stop 심장은 쿵 쿵 쿵 베이스다는 둥 둥 둥 Focus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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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날아가 like Yeah 거기 거기 lady where you going 지금의 난 내 자신조차도 뭐 뭐 말려 지명적 매력에 가면 돼 내게 넌 자꾸 퍼지 Hey baby 내게로 가까이 와 네 친구들 다 집에 보내 Hey baby 내게 와 너를 따라와 이 밤이 널 기다리니까 Hit e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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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어디가 해 Hey girl Stop 말 잊지마 Don't stop 널 원해 Hey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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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멈춰 거기 Stop 어디가 해 Hey girl Stop 말 잊지마 Don't stop 널 원해 Hey mommy hey hey 그대로 멈춰 거기 Stop 꼭 꼭 숨어라 네 모습 다 보인다 Come come 일로와 빨리 빨리 moving now I'm serious serious Mysterious mysterious My alien alien Yeah 지루한 일상 떨쳐버리고 내게 와 일단 뛰어 일 벌려봐 기간 비워 크게 들어봐 볼륨 키워 You know I'm talkin' bout 소리 질러 승리셈치고 follow me now 내가 나쁜 놈일까 밥 겁이 나 사람 감 보지 말고 반응이 무한해지기 전에 뒤돌아 미소라도 보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Yeah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Girl dance to dance to dance to dance to dance to dance 더 이상 주저하지마 Come on girl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난 또 왜 더 왔냐 Stop 어디 가 Hey girl Hey stop 날리지마 Don't stop 널 원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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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멈춰 Don't stop 어디 가 Hey girl Hey stop 날리지마 Don't stop 널 원해 핸만 핸만 그대로 멈춰 거지 스탑 자 마지막 인사 끝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유번씨가 네? 우리 블락비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사 갈게요 블락비 네 저희 블락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미니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정말 좋은 곡들로 이렇게 뽑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블락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BBC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자 지금까지 Yo! Do you wanna be 블락비! 끝났습니다